한국 장애인 문화예습단 장장님이시고요 SBS 강호동 스타킹 실연에서 우승을 했고요 지금은 현재 음반을 내시고 가수로 활동을 하고 계시랍니다 우리 가수 김희진씨 꽃든 내 남자 본인 곡이고요 첫 번째로 우연히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곡으로는 꽃든 내 남자 들려드릴게요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박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희진이에요 먼저 우리 소리향기 콘서트 축하드리고요 먼저 우연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박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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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의 소위자 고맙다고 말해 내 맥락을 지우는 빛이 속마음을 태워야 해 내 맥락을 태워야 해 후우! 지적이 흐르는 것 같아 슬픔은 온도 가라운 날 맘에 도와시 멍땡이 맘고 있는 그리옥서가 난 볼 수 있어 했다고 난 벌써 인정받았다고 맘을 해봤던 그 아쉬웠지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곡은요 제 운반의 남미의 꽃둔데남미야 오늘 타이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흘리고 내 갈대 한 종이 꽃을 둔 남자 내 사회에 하나 맹시해 흘리고 내 갈대 중의 텐데 고픈 여자 눈앞에 얻어놓여둬 오직 나방 흘리지는 정말 멋진 내 남자 사랑해요 행복해요 멋진 내 남자 사랑해요 tout avec us 당시 우æg 9 las 2 정답게 노란노란 저 빌란 오랜치구 칭섭쇼 사랑을 내게 놓고 맥갈때 한숨이 꽃을 된 남자 내 따위 하나 며시에도 분위기 있는 남자 주의 텐텐의 예쁜 여자 눈앞에 어울리는 꿈 오직 나만 희해지는 정말로 멋진 남자 사랑해요 행복해요 멋진 남자 뿅뿅뿅뿅 나를 돕던 약속만 온적이 없는 남자 흑낭게 노란노란 저 빌란 오랜치구 흑낭게 노란노란 저 빌란 오랜치구 그녀노란 저 빌란 오랜치구 같은 남자 네 감사합니다 고통뿅뿅뿅 많이 사랑해주세요 고통뿅뿅뿅 고통뿅뿅뿅 네 다시한번 고통뿅뿅뿅